음악 우리 대한산보연맹이 한국에서 도입된 지 7년 만에 우리 대한체육회 성인단체로서 가입되고 처음으로 한 320명 선수들 와서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국가대표 선발전 및 앞으로 2013년도 하계급 올림픽 주니어대회도 있습니다만 7월 30일 러시아 대통령배에 우리 대한산보연맹이 8개국 중에서 대한산보연맹이 초청을 받아서 여러모로 기쁩니다 앞으로 좀 산보 발전을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유리kอ curvature에 가르침이 시울대에 나은거 시장이 선생님의 한 7의 챔피언이 한국에서 MK 아멘